아아 어 마침내 박수 아아 아아 아 근데 사막을 들어왔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? 정은정 차감 정은정 차감입니다 와우 우선과 지수의 우선이 참고 있습니다 와우 와우 어린 시설의 스포츠 멋있는 스포츠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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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solved 와우 와우 퍼리필레!! 오 Buu! 오!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기술과 연출과 따뜻함과 댄스 스포츠의 승림이다. 발전은 진짜 보호통이 아니었고요. 미래의 꿈나무들을 우리 엘리트 댄스 스포츠의 어린이들과 하니까 더 감동의 무대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아니 왜 박준준씨가 계속 아빠 미소로 어우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한다 왜 이렇게 좋으셨어요. 그러니까 우리 유성군하고 지수양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기 같은 것 같아요. 성장 그거를 한 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은 오우 야 와우 멜비 마술쇼 같은 느낌도 들고요. 아니 일단 그 전에 우리 후배들과 우리 동생들과 같이 무대에 섰는데 일단 느낌 어떻습니까? 연습하는 내내 즐거웠고요. 또 어린 친구들이 되게 잘 따라와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창은군이 리드를 했어요. 그때 느낌은 어떻습니까? 작은데도 잘 리드하다니. 역시 애가 아닌 것 같아요. 애가 아닌 것 같아요. 놀랬어요. 오늘 머리를 누가 해줬어요? 저희 마더 가요. 엄마 엄마 마더. 오늘 헤어스타일 마음에 드세요? 야 힘이 완전히 철사 철사. 얼마나 단단하게 고정을 시켰는지. 헤어우즈 스테인리스. 헤어우즈 스테인리스. 로봇카 로봇카. 진짜 잘했네. 예쁘게 잘 빠졌어요. 나와라 귀여운 우리 꼬마 친구들. 우리 어린 친구 누군지 보냉석을 해주세요. 인사해볼까요? 안녕하세요. 저희는 유성희 영화와 지수 누나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 댄스 스포츠를 이어나갈 송성훈, 이단비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